안녕하세요 고귀하시고 미대한 시청자 여러분 삐딱치성 공간문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확률을 알아보려고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냥터에 따라서 각인장비 상자가 틀리게 나온다는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좀 어려운 사냥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득템이 가능한 사냥터에서 나오는 각인장비 상자가 확률이 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냥터가 아무래도 쉬운 사냥터하고 아니면 어려운 사냥터하고 섞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저번주부터 다이아 영상을 찍으면서 사냥터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각인장비 상자를 좀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용의계곡 던전과 에바왕국에서 사냥을 해서 모은 각인장비 상자가 46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인장비 상자 46개를 까봐서 사냥터에서 나오는 각인장비 상자에 따라서 파템 확률이 틀린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운 상자가 저도 계속 궁금했었던 건데 우리가 하나씩 까면 좋은 게 나오질 않죠. 그래서 지금 19개까지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까면 조금 더 확률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빠르게 실현보상 상자 168개도 같이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각인장비 상자 46개부터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영상을 찍기 전에 사이트들이나 이런 데서 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얘기한 대로 실험을 해서 올리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파템이 나온다면 캐릭에 따라서 사냥터를 좀 구분을 짓고 오픈을 하시면 파템을 좀 더 얻으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는 못 모았습니다. 그래도 46개를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처음이기 때문에 아 우선은 아직까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계속해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템이 좀 잘 나오면은 좀 더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안나옵니다. 용의계곡이나 아니면은 뭐 에버왕국이나 이런 데서는 각인장비 삭제가 거의 안나오기 때문에 어 100개까지 좀 모아서 오픈하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 좋다면 46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금방 까는군요.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아 우선은 시도는 좋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제 좀 표본이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는 100개 정도를 모으면 다시 한번 오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지금 제가 생각을 보면 어 46개는 좀 개수가 작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행운상자를 한번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기대가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파스의 진점이 나왔구요. 자 그 다음은 어 뭐가 나왔나요? 어 안 나왔나요? 자 전투 강화 주면서 전투 강화 주면서 네 어 뭐가 나왔나요? 아 아데나가 나왔군요. 네 변신 주면서 네 아데나가 나왔구요. 변신 주면서 네 아데나만 나오네요. 아 네 드래곤의 진주 네 할파스의 진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좀 다이아가 아 이제 좀 수급할 수 있는 할파스의 진점이 나와서 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그렇습니다. 좀 이거 모아서 오픈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오픈하는 게 맞는지 조금 어 그런 뭐가 맞는지는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제가 전투 강화 주면서가 나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몰아서 까보니까 어 전투 강화 주면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 이제 어 꽝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데나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런 거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모아서 까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빠르게 168개를 어 오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확률이 워낙 좋진 않지만 그래도 100개 단위를 모았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한번 오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파란 색깔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역시 마중 무기죠. 네 기본 재료들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파란 색깔 나와서 깜짝 놀랬네요. 네 마중 무기 제작 비법서만 계속 나오는군요. 나중에 축대회만 잘 모아서 연탈어시 가면은 칠자리 하나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아 네 마중 무기 제작 비법서 풍년입니다. 자 뭐 안 나오나요 하나 정도 좀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가죽, 첨, 보석 뭐 이런 것만 나오네요. 아 예 이렇게 해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마중 무기 제작 비법서만 7개를 얻었군요. 마중 무기를 이제 만드는 데는 이제 풍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제가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각인 장비 상자를 좀 더 모아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46개에 올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한 최소 다음에는 이제 100개 정도 모으면 다시 한번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운 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모아서 오픈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뭐 하나씩 깠을 때 얻지 못했던 템들을 조금 얻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행운 상자도 모아서 오픈하는 게 좀 좋다라는 조금 약간 결론을 좀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보상 상자는 이거는 뭐 나올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실험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